일 때문이라도 콩고기 요리를 종종 드실 것 같아요 네 뭐 새로운 음식을 먹어봐야 되는 게 일이니까요 비단 콩고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두루 이야기를 나눠볼 대체육들을 또 골고루 맛을 보았습니다 대체육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또 어디서는 인공육 이런 표현도 쓰는 것 같고 이게 다 같은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공육이 아무래도 가장 큰 범주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동물에서 얻는 고기가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고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대체육과 배양육이 있는 거겠죠 콩고기는 식물성 대체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식물성 대체육 배양육은 이제 동물의 특정 부위에서 세포를 떼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기 세포를 추출해요 추출한 줄기 세포를 혈청에 튼 용기에 투입하면 이 줄기 세포가 먹이삼아 근육 세포로 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가 지나면 국수가닥 모양의 단백질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국수가닥 모양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덩치가 커지는 거겠죠 그걸 먹는 것이고 이건 뭐예요? 특이한 게 공기에서 단백질을 추출한 식품도 있습니까? 네 놀랍게도 이제 공기에서 단백질을 추출하려는 시도가 무려 1960년대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죠 그 나사 즉 미 항공우주국의 과학자들은 우주비행사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조달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그런 대상 연구 대상 가운데 하나로 공기와 인체의 장에 서식하는 영양 박테리아 산화수소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되게 어렵네요 네 산화수소체가 이산화탄소를 먹이로 먹고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활용하면 우리가 인간이 숨을 쉬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이산화탄소를 우주비행사들이 내뿜는 거를 단백질로 전환할 수 있다 그 산화수소체가? 네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숨만 쉬어도 얘네 먹이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서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보고서가 1967년 12월에 발표가 되었지만 당장의 진척은 없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0년도 더 지나서 요즘에서야 물리학 박사이자 스타트업 키버디의 소장인 리사 다이슨이 이 기술을 현실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산화수소체를 발효시켜가지고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기의 성분이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에다가 재생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동물성 단백질과 동일한 아미노산 조성을 가진 에어프루틴을 개발하는 겁니다 에어프루틴 네 이제 공기 중에서 얻는 단백질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산화수소체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대기 발효제를 뿌리면 단백질 분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어프루틴으로 정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육고기 비스무리하게 맛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단백질 순도 99%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파스타나 시리얼 파스타 시리얼 네 이런 쉐이크 이러한 그 식품들을 키버디의 자회사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뭐 상용화되면 혁신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고기를 생산할 때 에너지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옥스포드대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대학의 공동연구를 했는데요 가축으로 고기 1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26에서 33기가줄 수준이다 그 다음에 물은 367에서 521제곱미터 그 다음에 토지는 190에서 230제곱미터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려 1.9에서 2.24톤에 이른다 고기 1톤 생산하는데? 네 종종 위성사진 같은 걸 보는데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그런 규모를 생각을 못합니다만 미국을 보면 콜로라도 같은 산골짜기에서 소를 닭처럼 키웁니다 정말 우리가 닭 하면 생각나는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닭장이랄지 그 작은 닭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발디딜 틈도 없네 네 그런데 이제 소들이 그렇게 키워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영상을 보면 우리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럼 전 세계 육류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육류 소비량은 생산량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3억 2천 8백만 톤이라고 합니다 모든 고기를 통틀어서요 아까 1톤 생산하는데 그 정도의 자원과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네 3억 2천 8백만 톤 넘게 우리가 소가 방귀만 끼워도 지구가 도와준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제 소의 방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또 트림도 하고요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미국에서처럼 소를 그렇게 대규모로 키우면 닭 키우듯이 키우면 소의 방귀와 트림이 정말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인류가 식습관을 바꿀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저 어렸을 때 급식에 가끔 콩고기가 나오면 학생들이 막 원성이 자자하고 잔반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정말 그랬습니까? 콩고기는 조금 맛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자극적이지 않아서 이 대체육 제품들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기에 비해서 맛이 깊지 않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념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장을 읽어보면 콩고기 같은 경우는 MSG 같은 것들을 많이 썼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최첨단의 대체육들도 햄버거 패티 같은 거 보면 이미 간이 다 돼 있고 그냥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맛있어야 소비자들이 찾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접근방식이 맛을 이루는 접근방식이 우리가 고기의 감칠맛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맛을 불어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육 요리라고 해도 다 씀씀한 건 아니고 일단 대체육 개발하면서 환경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양념 같은 거 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콩고기를 먹으면 제가 맛은 둘째치고 저번에 먹어봤을 때도 기분 탓일까요? 왠지 좀 든든하게 먹고도 배가 좀 허한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좀 영양적인 문제일까요? 영양적으로 정말 충분합니까? 육고기와 비교했을 때 맞춤 제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고기 100g의 단백질 함유량이 이만큼 되는 거를 만들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품종 개량을 통하면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대체육들은 연구소와 공장 같은 데서 생산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양학적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먹어보았던 임파서블푸드의 버거 패티 이게 100g 기준으로 단백질이 15g이고요 콜레스테롤은 0mg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함유량이 높고 콜레스테롤은 없는 건강이 좋네요 건강이 좋죠 그래서 이제 실제 햄버거 패티 쇠고기 햄버거 패티와 비교를 해보면 100g당 실제 햄버거 패티는 단백질이 12g 단백질이 오히려 적네요 적죠 일종의 기분 탓이었을까요? 원효대사 해골물처럼 그런데 대체육이 착한 먹거리라고 해서 많이들 소비하려고 해도 주변에 보면 은근히 이게 가격 부담이 있더라 어떤 경우에는 진짜 돼지고기보다도 비싼 경우도 있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 대체육이 완전히 정착 및 대중화가 안 되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연구 및 생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말 그 생각을 해보시면 없는 걸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콩고기를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콩고기를 드셨던 시절만 해도 이런 콩고기가 아닌 배양육이니 하는 이름을 달고 이러한 고기 제품들이 대체육 제품들이 나올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죠 저도 이러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마다 콩방귀를 끼면서 무슨 소리야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 그랬는데 사실 10년 15년 지난 다음에 사서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먹으면 더 많이 만들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수요가 아직 그만큼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대체식품의 전망에 대해서 점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당장 현재 가지고 있는 식재료로 뭔가 고기를 조금 덜 먹는 노력을 하는 것 일주일에 한 끼 정도라도 덜 먹는 그러한 문화가 제가 말한 설득력이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그런 문화가 정착을 해야 된다 남게 고기를 일주일에 한 끼라도 점점 줄여나가자 그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